비녀와 야수라는 만화영화 주제가 입니다 클리어 트로트에서 목을 지금 헛기침을 했죠 시간처럼 오래된 이야기니까 아주 오래된 이야기죠 할 수 있을 것만큼 진실되니까 아주 진실된 베리 베리라는 얘기 부정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친구가 될 수 없었던 거의 친구가 될 수 없었던 그런 커플이었는데 그런데 그 둘 중에 한 사람이 구부렸다는 얘기는 순정하게 되는 거죠 예상치 못하게 조그만한 변화 small to say the least small to say the least 조그만 말 한마디에도 라고 번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to say the least 그러면 아무리 그래도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는데 문맥상으로는 작은 조그만 말 한마디에도 로 번역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둘은 조금 놀랬어요 아무도 준비가 안 되었죠 비녀와 야수 이야기입니다 언제나 똑같이 똑같게 언제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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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랍다는 얘기죠 언제나 전과 같고 단라인 아무도 준비가 안 되었거든요 자 이게 너무 빨리 지나는데요 ever as before 그 다음에 ever just as sure 가 이게 글자가 잘 안잡히네요 언제나 확실하게 라는 말이 지금 있는데 글자로 지금 잘 안잡힙니다 ever just as sure as the sun will rise 태양이 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언제나 확실하게 노래 처럼 오래된 가락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비터스윗은 씁쓸하고 달콤하고 씁쓸당콤하면서 이상한 지금 이 스토리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Finding You Can Change 네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네가 잘못됐다는 것도 배우게 되고 태양처럼 확실하고 동쪽에서 그러니까 아까 태양처럼 확실한게 태양처럼 확실한게 왜 확실해요 Sun 그 다음에 Rising in the East 동쪽에서 떠오르는 해가 동쪽에서 뜨는 것처럼 확실하다는 얘기죠 라임을 글쎄 동요처럼 오래된 노래 아주 오래된 이야기 동요처럼 오래된 노래 미녀와 야수의 이야기라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잘 명확실합니다